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한유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루사 안녕하세요 한유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사의 노래 오늘 준비되셨나요? 제가 노래를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되셨나요? 네 오늘 준비되셨나요? 제가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 첫번째 노래는 정말 발랄하고 경쾌한 노래 러시아 클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노래 노래는 자신있으신 분 한 분 잘한다 첫번째 노래는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한 노래 한결 한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아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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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했는지 제가 진짜 소름 돋았어 와 대박이다 진짜 자 제가 이제 두번째 노래를 부르도록 할건데 어.. 춤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에서 지금 되게 유명한 춤인데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춤이 되게 특이하네요 춤이 되게 특이하네요 춤이 되게 특이하네요 춤이 되게 특이하네요 아 너무 좋아 자 준비 되시는 분 어 아으 아으 3 4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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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세번째 노래를 드려드릴건데 이거는 러시아에서 오랜 노래이지만 모두가 다 알아요 네 네 춤을 드릴게요 5 5 5 5 5 5 5 5 9 5 6 10 15 5 6 15 17 이 노래는 진짜 너무 많아요 이 노래는 진짜 너무 많아요 이 노래는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어떻게 멜로디가 배우셨어요? 아 너무 많아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조언니 알리에야 무슬픈 멜로디에다가 러시아에서는 모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전문적으로 인기는 노래인데? 그녀를 생각한다 계속 생각한다 이런거지 아 예원님? 포기작업 베이크 포기작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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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적으로 만들어내신거 맞죠? 어떻게 해야되지? 어떻게 해야되지? 너무 쉽게 왔어 아 이제는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독초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? 카나스나 노래를 준비해왔어요 멜로디랑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남자가 소방관이고 여자가 그냥 평범한 여잔데 소방관이 어떤 아이를 더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카나스나 쪽에서 되게 유명하고 또 이게 약간 되게 멜로디를 약간 약간 이런 노래 바로 받아도 지금 달아! 예! 예!!! 예!!! 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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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작진 도움말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투하 아.. 91? 세요리에 있다 카자흐스탄 그룹이 91이라고 했는데 가장 유명한 카자흐스탄 남자 그룹인데 와.. 신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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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잘했어?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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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 맞췄만ь! 어깨!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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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니까 다음 초등학교 하나만 아래 보셨죠? 이 노래는 어떻게! 어떻게! 난데 같은 진영 어떻게 안 부르셨죠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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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신기하다 마지막! 이건 진짜 독자들이 많이 요청하는 곡이여가지고 디올이라는 건데 한 2000년대 19살? 근데 거의 조회수가 3천만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런거에요 꼭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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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요?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수고하셨고 나중에 혹시 러시아에서 공연 나올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노래 나올 때 제가 또 여러분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빡까 한 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빡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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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쥐입니다 박수 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네 고맙습니다 마치 마치 자 나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제일 막혔어요